이은혜와 조연수는요. 공개수배 나흘 뒤에 1박 2일로 여행까지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대담한 행각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난 1월이었죠. 한 성형외과를 둘이 방문해서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종 견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술은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른바 페이스오프라고 하죠. 영화도 있는데 성형수술로 얼굴을 인상을 바꿔서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금 그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간에 이제 알려진 언론 보도나 통해 보면 거의 상상을 불가한 그런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무슨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번에 성형수술 견적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얼굴을 그렇게 여러 번 안 바꿨을까.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특히 이번에 체포되고 나서 굉장히 어떤 수사에 되게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인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현실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나오는데 이제는 얼굴도 좀 공개하고 빨리 저 정말 행적들이 낱낱이 드러나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견적까지 받아놓고 성형수술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야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그러면 의료기록이 남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요. 아마 완벽하게 어떤 공공관계에 있는 의료인을 찾기가 어려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재정적인 막대한 어떤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듯 도주 중에도 치밀하고 한편으로는 대담한 행동을 보인 이 두 사람. 전국을 돌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갔지만 결국엔 구속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의 신문이 끝난 뒤에 법정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영장심사에 참석한 유족은 남은 가족들의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수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